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 11시 입니다 금요일 11시 수요일 11시 어김없이 점심시간에 찾아오는 소통맨 박명석의 런치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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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채팅으로 안녕하세요 인사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다들 자나요 유튜브 채팅 하이 그리고 채널 k 채팅 하이 입니다 미래컴님 어서와요 기다렸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기다려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거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 방송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임시필명 930657828님 하이 81707728님 어서오세요 전몰이 님 기다렸어요 하이요 어 중송기 님 하이 반가 반가 복만네 양봉을 좋아해 하이 하이 수요일만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금요일도 어 이제 찾아오기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 항상 이 자리에서 제가 11시에 찾아올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그 어 성원이 남다르게 일어난다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방송이 그럼 뭐 저는 조금 피곤해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뭐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또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봐요 유튜브 분들도 채팅 많이 올려주시기를 기다릴게요 자 그러면 어 지난 수요일에 했던 방송 리뷰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소토맨이기 때문에 리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채널K의 유튜브 채널 바로 들어가면요 여기 있습니다 반도체 님이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동영상 조회수 1000건 아 안타깝네요 1000건 일단 넘기긴 넘겼는데 제 기준이 약간 저한테 이제 1000건 정도가 된 것 같아요 1000건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아 오늘 방송 괜찮았네 1000건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 아 오늘 방송 망했네 그래도 1000건이니까 평타는 쳤다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댓글 한번 살펴보니까 와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구은감자님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 대형주들은 공매도 시작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가지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그에 따라 실천해 볼 수 있는 대응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어? 와 너무 댓글이 그게 되게 성의 있지 않아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바로 댓글 달아드렸죠 어우야 너무 훌륭한 댓글입니다 칭찬합니다 어 금요일에 바로 공부해 갈게요 해서 제가 이제 대신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바로 PPT 제가 준비한 거 그대로 자료 보여드릴게요 요즘 또 공매도가 상당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혹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그 이점을 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은데 그에 대해서 리포트가 두 가지 있어서 먼저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의 리포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2 공매도 등의 이슈와 증시 조정에 대한 생각이라고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어 공매도 얘기가 한창 많은데 B2부터 경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어 공매도 논란에 이어서 B2에 대한 언급도 늘고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 가격 조정 시 B2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실물 금융이 괴리됐다면 부정적 충격이 있을지 모른다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투자 여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B2에 대한 경고를 내놓고 있고요 그렇다면 진짜 주식시장이 너무 빨리 간다 실물과 증시가 괴리됐나에 대해서 이은택 연구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사실은 2000선에 도달하기 전부터 거의 반년 동안 계속된 얘기인데 그럼에도 증시는 더 올랐다 그래서 KB에서는 실물과 증시 괴리가 크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밸류 논란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 생각에 근본적 변화는 없는데 그래서 공매도와 B2에 대한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 최근 급등 자체는 너무 가파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증시 등락과 별개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3월에 다시 한번 공매도 허용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걱정되는 것은 4월을 앞두고 나올 수 있는 주가 급락 충격이다 만약에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 진짜 뭐 급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충격을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전에 증시가 너무 과열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아 뭔가 B2도 견제하고 공매도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자꾸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보면 아예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중요한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2020년 8월에 나온 내용인데요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가 나쁘지만은 않은 이유라고 김동완 연구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 이후 외국인은 오히려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순매도를 보였다 코스피 대형주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종목에서 개별 주식 선물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선물 매도를 통한 숏 포지션 구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렇게 내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코스피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아까 그 댓글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은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코스피에 대한 영향력은 아마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공매도 다시 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은 공매도 다시는 하면 안 된다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채팅으로 좀 올려주시고 생각을 좀 공유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요즘 뭐 여론과 언론의 이슈가 상당히 많죠 일단은 제가 보니까 국민 청원도 일단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 이거 뭔가 약간 반박불가 느낌이에요 그쵸? 지금 증시 봐도 공매도가 없어도 이렇게 시작이 잘 돌아가는데 영원한 공매도 그냥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앞서 본 리포트들에서는 자꾸 이렇게 막 급등하고 그러다 보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런 경우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투도 방지하고 공매도도 다시 생겨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요 국무총리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공매도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금지할 수는 없다라고 최근에 이슈가 나왔고 근데 또 당정에서는 말이 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무총리는 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입이 안 맞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 변수는 선거를 앞뒀기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IMF가 갑자기 우리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너네 공매도 금지 연장 하지마 공매도 이제 슬슬 다시 나와야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국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해서 전담 조직까지 구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서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면 그럼 개인도 시켜줄게 뭐 얼마나 많이 시켜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전담 조직까지 구성이 됐다고 하고 그에 반해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이 났다 개인 투자자 참여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각자의 의견과 언론과 여론의 의견이 정말 다양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기자님 공매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미래컴님 지금 같은 시기에 수기로 빌려오는 수량 작성한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공매도 남의 나라 경제까지 그들이 왈가왈부하다니 이에 대해서는 IMF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의견이 다양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도 채팅 좀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팅 좀 올려달라고 한 5번 정도 말했는데 아무도 듣지를 않으시네요 뭐 그냥 혼자 보셔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는데 같이 좀 채팅 독려하는 마음으로 채팅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아무튼 공매도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 6305, 715님도 IMF...이라고 하실 정도로 논란이 많은데 어찌됐든 리포트에서는 대형주에는 사실 공매도가 있든 없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오히려 지수의 급등이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소통하는 소통맨 박명석의 유튜브 리뷰 끝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얘기는 요겁니다 제목 빵 들어가주세요 흔들리는 시장 BJ 파월의 라방 때문 여러분들 그리고 또 게임 스탑의 게임은 이제 스탑 여러분들 BJ 파월이라고 표현해서 파월 의장이 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요즘 그 인터넷에서는 파월 의장이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할 때마다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야 오늘 BJ 파월 뜨는 날이냐 오늘 BJ 파월 라이브 몇 시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 라방이라는 게 라이브 방송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BJ 파월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을까 그리고 또 게임 스탑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변동성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시장 보는 식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리포트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흔들리는 시장 BJ 파월의 라방 때문 게임 스탑의 게임은 이제 스탑? 저거 좀 잘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게임 스탑의 게임은 이제 스탑? 삼성증권의 허진욱 애널리스트 1월 FOMC의 시사점 노 테이퍼링 노 인플레이션 흥국증권에서는 마켓 커멘트 FOMC보다 게임 스톱이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해서 BJ 파월이랑 게임 스톱을 투 타이틀로 갖는데 제 준비한 자료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러분들 채팅으로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파월 의장이 일단 경기 회복 낙관론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여전하다 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경제가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쵸 아무래도 아직까지 많이 안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위험 요인을 제공하고 있고 매우 불확실하고 앞으로도 힘든 시기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걸 더 좋아하잖아요 아직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그래야 이제 금리도 나중에 인상하고 물가 뭐 인상 요인도 나중에 반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더 좋아할 수 있는데 왜 시장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느냐에 대해서 1월 FOMC의 시사점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허진욱 연구위원의 내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미국 파월의장 BJ 파월이 얘기하기를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전망은 개선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기적으로 우려되는 상은효과에 대한 우려는 이전보다 낮아졌다 한마디로 하반기 이후에 중장기적 미국 경제 전망은 개선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아직 멀었다 라기보다는 그래도 중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더 찍으면 어 그러면은 중기적으로 뭐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약간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되겠네 약간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조기 테이퍼링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그거잖아요 돈을 이렇게 막 푸는 게 양쪽 안하고 돈을 다시 가져다 드리는 게 테이퍼링인데 혹시 이렇게 자꾸 뭐 경기가 좋아지면 테이퍼링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다 조기 테이퍼링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시적 인플레이션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물가금리 그 다음에 뭐 돈 푸는 거 이런 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그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일시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증권에서 뭐라고 해봤냐면 최근에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은 여전히 정상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일시적 효과를 제외하면 인플레 압력 또한 연준이 의도하는 목표를 크게 하회한다 그래서 테이퍼링으로 대표되는 조기 출구 전략 아직 시기상조다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막 돈을 풀다가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일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 9월쯤에 테이퍼링이 개시되지 않을까 2024년 말에 첫 번째 금리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는 뭔가 연준이 갑자기 이렇게 긴축 정책을 가기에는 아직 이르다 라고 삼성증권에서는 평가를 했네요 자 그리고 흥극증권의 변준호 의원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FOMC보다 오히려 게임스톱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FOMC는 뭐 기존과 큰 변화가 없고 결국 테이퍼링은 코로나 이후의 일이다 라고 아까 삼성증권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게 봤던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미국의 스탠스도 우리나라에서 막 국매도 얘기하고 B2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시장이 너무 과열돼가지고 이걸 진정시키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그 경제 쪽에 높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높으신 분들이 공통되는 뉘앙스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빠른 증시 상승 속도 금리의 시중 금리의 급등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단기 과열 조기 인플레 과열 등에 대해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취임 직후 바이든 취임 직후의 단기 조정은 오히려 주식 비중 확대의 기회로 볼 필요성이 높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흥극증권에서는 현재 시장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와 반해서 FOMC보다 게임 스톱이 중요하다는 건 무슨 내용일까요? 공매도 세력에 대항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 매수 현상 저 이거 진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야 공매도도 개인이 뭉치면 이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게 물론 아직까지 승부가 결판 난 거는 아니지만 공매도 그 자체는 개인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 다음날 막 뭐 100% 올랐나? 300% 올랐나? 뭐 그래가지고 주가가 폭등하고 그로 인해서 공매도 업체가 큰 손실을 입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승리에 우리가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매도 업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매도를 쳤다가 자기들이 돈을 잃었으니까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면 반대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매도세가 다른 쪽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어쨌든 기관이기 때문에 손해를 봤으면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게임스톱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개미랑 막 계속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자기들이 이득 보고 있는 걸 빼가면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미국 정부의 대응으로 이와 같은 종목별 단기 폭등 상태가 진정되는 지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어떻게 보면 신경 써야 될 변수가 하나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BJ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크게 시장에 상관이 없다 한국증권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게임스톱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게 오히려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게임스톱이 막 와 이거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차트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막 118 61% 44% 왔다 갔다 와 이거 무슨 주식시장 이거 맞아? 여러분 하루 전날 44% 내렸다가 그 다음날 61% 올라가고 근데 이런 종목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뭐 AMC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도 30% 급등하고 56% 급락하고 이런 게 자꾸만 생길수록 오히려 시장에서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시장을 좀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야 공매도 우리가 잡을 수 있어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너무 승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뭔가 조금 긴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련 이슈들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공매도를 울린 미국 개미의 반란 게임스톱이지 않습니까? 결국 공매도가 울긴 울었어요 근데 어 예고했던 바처럼 백악관이 경고를 해버립니다 너네 이거 이거는 그렇다고 뭐 공매도를 잡는다고 해서 개인이 이렇게 약간 뭐 세력 형성하듯이 뭐 레딧에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백악관이 경고해서 시간외 시장에서 폭락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또 이제 공매도를 무너뜨리자고 개인 투자자들이 뭉친다고 하니까 야 이 형님 큰 형님 또 나서네요 머스크 공매도는 사기다 공개 비판 나는 개미군단을 지원하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게임스톱 거래 제한 청문회 개최 전적으로 동의한다 트위터 그리고 CD 프로젝트의 공매도 세력 붙자 개미를 지원 사격하는 야 이 사람이 또 그 공매도랑 많이 좀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편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참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공매도 얘기 뭐 게임스톱 얘기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시점에 오다 보니까 며칠 한 3일 연속 조정받았고 오늘도 약간 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윤재님께서 유튜브에서도 채팅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김궁궁님 공매도의 문제는 공매도치고 루머를 퍼뜨린다는 게 문제다 공매도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매도를 내놓고 그 다음에 약간 루머 아닌 루머를 섞어서 내보내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을 또 짚어주셨네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채널K에서는 4350님 공매도하면 바비 엑셀로드가 갑이죠 아 바비 엑셀로드라는 게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것도 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시필명님께서는 돈 없이 떨어지면 돈 벌고 갚는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죠 없는 거를 샀는데 돈이 떨어지고 나서 그걸로 돈 벌고 그걸로 갚아줄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안 맞다 뭐 그런 생각을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국매도가 좀 잘 수정이 되고 잘 조정이 돼서 세상에 다시 나오더라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진짜 게임스탑의 게임 공매도와 개인 투자자들의 게임은 과연 언제 끝날 것인지 진짜 이제는 끝이 난 것인지 이것도 저는 뭐 제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단순히 흥미롭게 지켜볼 것만은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약간 리스크 요인이 생겼다 정도는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넘어가죠 네 이번 두 번째 이슈는요 그래도 조금 가볍게 가보려고 합니다 에이 BTS 없으면 빅히트가 어떻게 돈을 벌어 물론 제가 세븐틴이나 여자친구나 이런 가수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만 그래도 솔직히 빅히트가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당연히 BTS 때문이지 않습니까 BTS는 위인이고요 대한민국 역사에 남겨야 될 그 위인전 누가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튼 BTS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제 빅히트가 만약에 BTS도 우리 대안의 권하기 때문에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요 BTS도 한 명씩 한 명씩 언젠가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되면 빅히트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지? 지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변이 해답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자 리포트 한번 내용 살펴보고 갈게요 네 에이 BTS가 없으면 빅히트가 어떻게 돈을 벌어 하나금융투자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빅히트, 네이버, YG, YG플러스 간 딜의 내용과 투자 전략 하이투자증권에서도 그럼 네이버 연합군 형성으로 K-POP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 뉴스가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이버의 V라이브랑 빅히트의 위버스가 합쳐진다 세계 최고의 팬 플랫폼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V라이브는 많이 들어봤는데 빅히트의 위버스는 도대체 뭐길래 세계 최고 팬 플랫폼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또 자율회를 준비했죠 여러분들 네이버 V라이브 다들 아십니까? MAU, Monthly Active User죠 그러니까 월간 활성 사용자가 V라이브에 들어와서 채팅도 치고 뭐 별풍선도 쏘고 별풍선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후원도 하고 아 너무 예뻐요 이러면서 뭐 뭐라 그러죠? 아 가와이데스 뭐 이러면서 거기 진짜 V라이브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저도 심심해서 한번 눌러봤는데 한국말 찾기가 힘들어요 채팅으로 진짜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게 막 미친 듯이 올라오는데 와 이거를 어떻게 케이팝 가수들은 도대체 그 소통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MAU가 한 3천만 명 정도가 되는 V라이브 네이버에서 상당히 중요한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 블랙핑크 같은 가수들을 독원해서 V라이브를 통해서 컴백해서 이렇게 막 안녕 여러분 뭐 일본 고니찌와 중국 뭐니 아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해외 팬들을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만나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을 네이버가 취했었는데 그 V라이브랑 빅히트의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이렇게 합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버스는 그래서 뭘까 하고 보니까 빅히트의 위버스 이미지 위버스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게 캡처가 좀 애매하게 됐네요 거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가수들이 쭉 나옵니다 뭐 BTS 이름이 안 보이냐 이 사람은 헨리인 것 같고 뭐 아무튼 이분은 CL이네요 뭐 이런 가수들이 위버스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가수들을 넣어놓고 여기 딱 클릭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 여기 나오네요 위버스 플랫폼에 입점한 아티스트 현황 여기 뉴이스트, 엔하이픈, 세븐틴, 걸프레드, TXT, BTS 이런 오히려 빅히트 소속 가수들은 아래쪽에 있고요 어 외부 아티스트들도 이렇게 많이 위버스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체리, 뷸렛? 아시나요 여러분들? 체리 총알이에요? 예 그레이시, 아브람, 드림캐쳐, 헨리 아 저희가 뭐 체리, 블렛 저도 잘 압니다 아예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몰라서 죄송하고요 선미 그리고 CL 뭐 이런 분들은 외부 아티스트인데 그레이시, 아브람은 제가 찾아봤더니 아예 외국 아티스트래요 그러니까 그 외국의 UMG 그 유니버설 뮤직그룹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니아티스트인데 유니버설이랑 빅히트랑 협약을 맺고 유니버설의 시니아티스트를 위버스 플랫폼에 입점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손을 잡고 어느 정도 일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빅히트가 확실히 큰 그림 그리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 위버스랑 브이라이브를 같이 합친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그림일까 위버스가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저런 브이라이브 대단한 케이팝 플랫폼에 같이 합쳐지는 걸까 하고 봤더니 MAU 추위가 19년도 7월에 탄생해서 점점 끌어올려져서 MAU가 현재 500만 명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브이라이브가 MAU가 3천만이라는데 아직까지 한참 멀기는 했죠 그래도 이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회원제로 이게 되거든요 위버스가 근데 국내가 제일 진한 초록색이에요 요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거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예요 BTS 국내 팬 가입자가 7%밖에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33%가 그 외 아시아 나라들 그리고 38%가 아메리카 유럽 나라들 이런 그 국가의 팬들이 위버스에 들어와서 가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MAU가 500만이라 그랬는데 그 500만 중에 40 한 70% 70%면 얼마야? 10분의 초 5, 7, 35 한 350만 명 정도가 그 외 아시아나 아메리카 유럽에서 유입되는 그런 인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이라이브가 오 우리 둘이 합치자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 지분 구조는 보니까 위버스 컴퍼니를 중심으로 빅히트가 51% 가져갑니다 네이버가 49% 가져가요 그거 생각나네요 LG 마그나 LG 마그나가 LG가 51% 그리고 마그나가 49%인가?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빅히트가 51% 네이버가 49%이기 때문에 일단은 빅히트 주도로 하는 거라는 의미를 51%에서 느꼈던 것 같고 대신에 네이버가 브이라이브 산업을 얘한테 빅히트한테 줍니다 이걸 보니까 제가 한 3천억 받더라고요 2천억인가? 3천억인가? 빅히트가 네이버한테 주더라고요 대신에 이 49% 들어오는 게 5천 몇 억인가 돼요 5천 몇 억 그러면은 빅히트 입장에서 5천 몇 억에서 3천억 빼면 한 2천억 정도가 남잖아요 그 돈을 갖다 뭐하냐 여기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YG 플러스 여기다가 한 700억인가? 800억인가? 그 정도를 써가지고 위버스 컴퍼니의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만 합치는 게 아니라 YG의 소속 가수들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위버스의 다른 나라의 아티스트까지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었는데 YG를 통으로 일단 들어오면 블랙핑크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BTS랑 블랙핑크가 있는 플랫폼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 팬들이 얼마나 많이 좋아하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왜 흥분을 했죠? 자 그래서 리포트 준비했더니 하나금융 투자에 빅히트, 네이버, YG, YG 플러스 간 딜의 내용과 투자 전략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빅히트는 이제 단순히 엔터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했다 아 위버스가 대형 플랫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엔터사에 기준을 매길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된다 근데 반대로 수혜는 또 YG 플러스가 최고로 갖게 됐다라고 하는데 K-POP 통합은 이제 1단계고 글로벌 협력까지 그 UMG라고 그쪽이랑도 글로벌 협력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그리고 YG의 입장에서는 아티스트 팬십이 강화되고 YG 플러스는 받기만 했다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될까 싶다 그러니까 YG 플러스가 빅히트의 2대 주주 지위를 내주면서 빅히트로부터 투자도 받고 음반 음원 유통권도 받고 MD의 기획 및 제작까지 협력한다고 하니까 둘이 합쳐지면서 이제 K-POP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뭔가 네이버의 도움을 받아서 탄생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면 네이버는 뭘 얻게 될까 하이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원인데요 연합군 형성으로 인해서 K-POP 플랫폼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V라이브와 위버스의 통합으로 경쟁보다 시장 파이가 확대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 V라이브가 사라지는 것은 다소 아쉽지만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BTS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과 경쟁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연합을 통해서 파일을 더욱 빠르게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결국 네이버도 거기에 49%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 가치 향상에 긍정적이다 네이버의 라이브 생중계 팬 커뮤니티의 운영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빅히트의 아티스트와 결합돼서 다양한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빅히트 입장에서도 이제 만약에 BTS가 군대를 가거나 조금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 계속 그 돈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버스라는 것을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네이버도 들어오고 IG도 들어오고 만약에 뭐 SM, JYP까지 다 같이 들어오면은 엄청난 대형 플랫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방시혁 의장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6305-715님 7살 우리 아들 비틀즈 누구인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옛날 방탄소년단 하도이다 앞으로 K-POP 앞날은 밝은 듯 와 근데 그게 더 웃기다 7살 아들한테 비틀즈가 누구인지 아냐고 물어보신 것도 아이고 우리 아버님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옛날 방탄소년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비틀즈가 진짜 옛날에 방탄소년단 정도라면 비틀즈는 진짜 세계적인 그룹이잖아요 근데 방탄소년단도 이제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야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만약에 빅히트가 그런 플랫폼을 계속 끌고 간다면 BTS가 중심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그런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김궁금님 별풍선 크크크 박예컨이 아프리카TV 아시는구나 별풍선 뭐 요즘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주민님 기운 짝 빠지네요 봄날은 오는데 주식시장은 봄날이 가네 아이고 뭐 아직까지 봄날이 가는 거는 아니라고 아까 제가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오히려 주식 비족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번 주는 그냥 쉬어가나 보다 하고 다음 주에 또 기회를 노리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올릴 생각이 없는 시장이니 내려오려면 오히려 빨리 내려와라 라고 김궁금님께서도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그냥 시원하게 쉬어가고요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쉬시다가 다음 주에 또 기회를 내려보는 아 기회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장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많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채팅도 제가 뭐 억지로 독려했습니다만 그래도 채팅 이렇게 조금씩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또 다음 주에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이 시간 수요일하고 금요일 이 시간에 항상 돌아오니까 30분 동안 저와 함께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올라가니까 유튜브에도 좋아요와 댓글 꼭 달아주시면 고맙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밑에다가 대댓글 달아드리는 거 아시죠? 제 대댓글이 대댓글을 원해요 하시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궁금님 다음 주에 박연콤님 응원함 아이고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 김궁금님 꼭 다음 주 이 시간에 꼭 뵐게요 준호님 다음 주에는 웃을 수 있길 네 다음 주에는 웃으면서 또 시장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소통맨 박명석은 여기서 물러가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키움증권으로 해외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원 드려요 투자식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증권으로 해외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원 드려요 키움증권으로 해외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원 드려요 키움증권으로 해외주itation